안녕하세요 신대니트입니다. 이번에 찍을 영상은 콘살을 좀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게 이제 저도 뜨다 보면은 이 실이 자꾸 바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되죠.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세요. 제가 이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 비닐을 버리지 마시고 이대로 그냥 써보세요. 포인트는 여기 공간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거에요. 이렇게 붙여서 하면은 실이 풀리면서 이 봉지에 걸리기 때문에 바깥으로 아 안으로 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거든요. 요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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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